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수요일 또 수요일 이제 목금 이렇게 하면 또 쉬는 날이네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예상한 바대로 윤 대통령 입지라든지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네요. 지금 이제 최상명 특권법을 놓고 야당 범야권이 이제 연대해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두드리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데 예상된 그런 술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또 양국법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또 강행 통과시킬 것이고 또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은 첫 번째 이제 의원 입법으로 지금 이제 돈 주는 거 이 15만 원 주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이번에 그냥 한 200석 정도를 좀 무리했으면 넘길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재 공직선거라는 것이 다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만 눈 조금 감고 그렇게 밀어붙였으면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수 있었을 건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이 양반들이 조금 덜하면서 이제 200석을 못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조급하겠습니까 3년 정도 윤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본인들한테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3년 정도 이제 완전히 그냥 깽판을 치겠죠 그 깽판을 치는 내용이 22대 국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그걸 개검하고 있으니까 참 보면은 딱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탄핵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어떻든 만신창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 물러나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소위 개딸정치 그러니까 진영정치가 극단적으로 팬덤정치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의회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게 되고 위기에 차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통위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런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조회가 있을 것이고 경제상황을 안다는 것은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은 당론 같은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악법을 관철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김진표 의장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검수완박법에서도 문희상 당시에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아마 김진표 다선의의본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당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왕수박정치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아마 이제 지금은 사람들 수명이 길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도 아마 7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겠냐 싶은데 본인이 살아 생전에 다 경험할 겁니다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는 건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정치를 하는 동안 해온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은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수원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15 총선이나 이럴 때 다 선거를 전국적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예외가 아닌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이제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올린 페이스북에 몇 가지 메시지를 논평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 보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방송들이 신문사가 참 드물고 종편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방송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좀 비판적인 의견을 올렸네요 바른 보도가 없는 사회 바른 보도뿐만 아니고 오늘 홍준표 시장은 과거에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문제 국민 전체의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이겼지만 당심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언급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소위 당내 경선이 공정했는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오염돼 있으면 대선 후보 경선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김재원 공명선거 단장이 마지막까지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결과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지만 본인의 속내 같은 부분들이 글로 통해서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 자체가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또 6월 달에 나경훈 후보와 이준석이 붙었던 것에서 딱 통계 보게 되면 ars하고 모바일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가 손을 댄 흔적들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의 많은 부분들은 선거 공정성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해결할 관철시킬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참 한국처럼 이렇게 사회 인프라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조금 이 정책이나 제도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게 되면 나라가 참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동안 오픈 ai사에 상당히 거액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략적 제휴 가운데서도 굉장히 밀접한 제휴 오픈 ai사의 소위 거대 언어모델 거대 언어모델인 그런 채치pt의 최신 버전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체 llm 거대 언어모델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는 오늘 보고 상당히 의미 깊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소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런 광풍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사활을 건 사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생업에 바쁜 사람들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곧 우리 생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날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체 거대 언어모델 개발의 의미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오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카이스트에서 반도체 상황을 일반 대중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뛰어난 필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김정호 교수께서 AI 기초 모델 지금 아마 신문이나 잡지를 보시게 되면 AI 소위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방송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선거 방송에서는 당일 투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 당일 투표도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참 오늘 제목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